한글자막 by 박진희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매우 기쁜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한 2년여 동안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사방팔방으로 찾았는데 드디어 우리가 학교를 샀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많이 안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누가 해야 되냐면 공부가 너무 쉽다는 애들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애들만 공부를 시키고 공부가 별로 재미없는 애들은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할 겁니다 저는 정말 바른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애들이 막 자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이 자기 삶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할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이웃들을 짊어지고 가고 나라를 짊어지고 가겠냐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겠냐 하는 거예요 자기 삶 하나도 짊어지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철저하게 경쟁 위주에 사실 사회에 나오면 협력을 잘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자금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제는 정말 뉴스를 틀면 지겹다 싶을 만큼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건가 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착한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바른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학교를 세우자고 지금 해서 학교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회가 다음 후세대에는 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얼핏얼핏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려고 그러면 종직해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면 또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가끔 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지금 이 세상도 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되는 그런 구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얄팍하게 속이고 하는 사람들 절대 큰 부자 못 됩니다 그리고 망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올해 사자송어가 종선상약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견리 사이도 다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고든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야 되는 거예요 손하다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를 하는 겁니다 남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양반인 거예요 그래야 신상가 되는 거예요 숙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비가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코 크게 되지 못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사원 네 번째가 겸손이 성긴답니다 완성은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라갔더라도 겸손하지 못하면은 그건 완성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적인 그런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종손 중에 손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한 거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손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 정말 종직하고 손한 사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네트워크 마케팅 잡지에 애터미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기사가 났어요 저도 그 기사를 번역을 해서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썼나 그 잡지사의 회장님이 애터미를 두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국 잡지사 행사에 2박 3일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행사에서 애터미를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한국 대표로 제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도 남미 대표도 오고 또 동유럽, 서유럽 이렇게 여러 전 세계에 그런 다이렉트 셀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줘서 애터미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지금 한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감동을 한 게 뭐냐면 중국의 그런 고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회원들을 교육을 하고 해서 회원들이 전부 다 정도를 가는 정도를 가는 찔리는 게 없어요? 정도를 가도록 해서 그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도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에 쫙 애터미 사업이 퍼졌는데 한국의 리더들을 보니까 정도를 가는 게 아니네 정도를 가는 회사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 이제 창피한 거예요 아셨죠? 지금 애터미는 중국에도 정말 모범이 되는 본받을 만한 그런 회사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기 또 인물도 잘생겼어 이렇게 이런 기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 잡지는 중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표적인 잡지예요 그래서 중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들은 다 읽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도로 가지 않으면 정직하고 선하게 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직하고 선한 기업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정직하고 선한 것이 가장 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손해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100%가 다 효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사람, 걸치적거리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범칙금 내는 경우가 있죠 주차를 했는데 주차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주차했는데 와서 봤다 이 딱지가 붙어 있어 그러면 대개 어때요? 신경질 내고 팔짝팔짝 뛰죠 저는 전혀 그러질 않아요 왜? 자동차를 사는 순간에 내가 이 자동차 수명이 닿을 때까지 5년, 10년 타다 보면 그중에 몇 번은 범칙금 스티커를 끊을 거라고 비용에다가 다 넣어놔 그러니까 원래 계산해 놨던 비용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신경질 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손해 볼 거를 미리 해놓으라 이거예요 아니, 속도 위반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속도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고둑 찍혔어 날아오면 막 난리를 치고 그럴 거 뭐 있어 예를 들면 1년에 내가 한두 번은 그런 거 끊을 거라고 계산을 다 해놓으면 그거 신경질 날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올해는 스티커 하나 안 끊고 지나갔네? 아이고,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내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대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방방방방 뛰다가 자기가 깨꼬락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수당은요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고 별 꼴까지 본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을 뭐라고 그러냐면 꼴값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꼴, 저 꼴까지는 보는데 별 꼴을 못 봐, 별 꼴 별 꼴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별 꼴이 들어왔구나 일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별 꼴을 안 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조직을 안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안 늘려 그러면 이 꼴, 저 꼴, 별 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 커지면 이 꼴, 저 꼴 별 꼴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별 꼴이 꼭 있다 그거까지 참아내면 그걸 참아 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수당이다 그게 그래서 꼴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꼴값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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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